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89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옵션 없는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지상층 원룸입니다 가격은 3,000에 40입니다 3,000에 40 만약에 옵션이 없으니까 이런 좀 넓은 원룸은 하나지가 않아서 3,30m 3,30m, 3,10m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주방은 따로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된 넓은 원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은 사려져서 동영상으로 나온 한 14분 정도 상針각을 보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